지금 엄청난 문건 하나가 시사주간 시사저널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사저널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이거는 엄청난 파문이 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친노, 친문, 저기서 친노는 친노무현 쪽 정치인들 친문, 친문재인 정치인들, 친명, 친이재명 돈줄이 적힌 이정근 노트,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 밑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부분 잘 보이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칠인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그 일곱 명이 있잖아요 김남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재명 칠인회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재수회 재수회라는 것은 수능 학생들이 재수, 삼수하듯이 문재인이 대통령 출마 두 번 재수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모임을 재수회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두 번 치르게 했던 재수, 재수회 류영진 류영진, 저 사람은 식약처장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다음에 노무현 왼쪽부터 다시 보면 이재명 칠인회 문재인, 재수회 류영진, 노무현 그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A4용지 한 장씩 다섯 장 분량 이정근 씨가 작년 9월에 구속되기 전 구술로 남겨서 지인이 다 노트에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역 의원 14명 모두 51명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보도, 아무튼 시사전을 보도에 따르면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이성만, 류영진 이런 이름도 있고요 지금 검찰이 저 노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50여 명의 실명이 담겨 있는 이재명의 노트 이정근의 노트 그리고 이 시사전을도 그 이정근이 구수를 하고 지인이 6필로 정리를 한 그 문건을 단독 입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친노계, 친문계, 친명계 자금줄이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 계파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설명이 다 달려 있다 노무현, 문재인, 제수혜, 류영진, 이재명, 7인회 여기 대해서 시사전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좁혀오고 이정근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이정근이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 문건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킬러 넘버원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유동근이잖아요 유동근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정진상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정근이 이 정당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그 사람들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정근이 이 노트에 51명의 자금줄, 돈줄이 적혀있는 노무현 때 사람들, 문재인 때 사람들, 7인회 사람들 류영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구술했던 노트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거는 정말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A4용지로 10장 분량이네요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조만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 내일 책방을 연답니다 그 책방 이름이 평산책방이라네요 평상 한자로는 평평할 평자에다가 묘산자 씁니다 그 지역이 거의 언덕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산이 이렇게 낮은 산들이 연이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평평한 산이다 그래서 평산이라는데 아무튼 그 지역 이름을 따와서 책방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현판식을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한마디 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에 진심이신 듯하다 책방이 열리고 언젠가 김영석 형과 함께 소박한 음악회도 한 번 열어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말이 좀 진심이신 듯하다 언제나 장난으로 하려고 했나요? 그렇죠? 탁현민 씨는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진심이신 듯하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았던 모양이죠 김영석 형과 음악회 여기서 말하는 김영석은 대중음악가, 작곡가를 말합니다 유행가 짓는 김영석 작곡가는 전남 해남 출신이고 한양대 음대 나왔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헌정곡이라고 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곡을 작곡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평산 책방, 사진 있으면 좀 띄워봐 주실랍니까? 책방 지붕은 지금 여러분 지붕은 정확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거는 검은색 아스팔트를 입혔다고 그러고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되어 있답니다 태양광 패널 그래요 태양광 불을 지졌던 문이니까 거기다 또 설치를 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마당에는 한반도 모양으로 철제 조형물도 설치했다고 그러고 거기에는 10부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란다 평등과 자유, 전쟁 말고 평화, 서민이 울지 않는 나라 이런 글들이 빼고 가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책방 안에는 카페 용도로 사용될 황토빵이 있다고 하고요 이 책방은 건축허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답니다 그래서 커피나 음료, 음식 판매도 가능하다 거기에 걸터 앉아서 차 한잔 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원래 저 집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저 집을 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북콘서트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열고 마을 사랑방도 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백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도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책꽂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공기를요 이런 기기들이 지금 제 앞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기기들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좀 차갑게 해야 되거든요 기기를 위해서 온도를 차갑게 하면 제 목에 자극이 와서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가서 온도를 좀 올리시고 오셨는데요 제가 뭐 기기한테 양보해야죠 아무튼 저는 평산 책방 제일 궁금한 게 어떤 책에 꽂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저 책방이 공개가 되면 제일 먼저 저기에 꽂혀 있는 책들이 공개가 될 텐데 그 책들 리스트가 나오면 그것 역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저 책방을 열고 자기가 책방 직위 그러니까 주인이기만 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앉아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장소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책방이 될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지지 회합 장소 또는 선전 장소 혹은 저쪽 진영에서 봤을 때 뜨거운 정치적인 핫플레이스가 될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